크리티... 크리티컬 워... 그만둬! 가자 여러분! 그만둬! 간신호와 말자... 아! 안돼! 안돼! 어? 수... 수리비? 1포가 829원밖에 안 한대 뭐야? 생각보다 너무 싼대? 야 솔직히 원래 비싼 차일수록 서비스가 좋아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내리스 수리는 8000원이네요! 8182원이네요! 2만! 2만! 나르죠! 역시 이펙트 맞게써! 보라색이에요! 굉장히 예쁜데요? 자 늑대 한 번 잡아볼까요? 와 얘 밤이 더 예쁜데? 크리티컬이 되죠 크리티컬이 크리티컬 오! 크리티컬 오! 또해지니! 이펙트 봐봐! 너무 예쁘다! 진짜 갖고 싶네요 노작 태달검으로는 얼마나 데미지게 뜰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태달검을 여신의 계단에 던지면 어떤 단계가... 그런 건 안 궁금해요 저도 됩니다 저런 건 상상도 못했다 진짜 자 일단 20만 높아있고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다 이거 노작입니다 여러분 노작! 70만! 거짓말 안하고 노작입니다 노작으로 78만! 현 맥댕 궁금하다 시점 물어보세요 지금은 2533입니다 전장 먹고 물리공포 마셨습니다 태소가 내 최대보다 높은데? 내가 첫 사이언이 내가 지금 으어어어어 푸르파워 이렇게 해야지 1600인데 자 숙년도 100 채웠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비플 154회에 266이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피어싱랩 2증가 와우 일단 여기서 스톱 왜요? 장인계족을 원하십니까? 아 궁금하대 아 이거 이러면 무서운데 또 이것도 자 뭐 에카님도 어떻게 해? 주문 들어왔습니다 주문 들어왔습니다 주문! 가자 여러분! 전세계 최초로 마비누기 최고의 최강 최고 비싼 태달검을 장인계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 순간 놓치지 마세요 채널 고정! 갑니다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정하호TV 유튜브 구독과 트위치 팔로우 해주시고요 로제닌TV 자 가볼까요? 자 가볼까요? 아 못 들으겠어 아 진짜 핫! 뭐야 이게? 아 쓰레기네요 솜씨랑 최생이 올라가네요 야 솜씨가 최소 심지어 감소야? 돌리겠습니다 야 다행이다 보고된다 아 다행이다 보고된다 야 안 떴어요 저거 진짜 솜씨 감소야 솜씨 감소 어? 많이 떴는데 체력 증가 스템의 데미지 증가 생 증가 아 근데 이것밖에 없다고? 좀 심한데요 어 이것밖에 없다고? 자연계죠 뭐 여기까지 이게 끝인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오늘 저희 덕분에 마비독이 세계 최초로 그렇죠 태달검 이런 오비 있다는 걸 알아야겠네요 그죠? 긴박하게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태달검 세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랭크업부터 시작할 거고 지금 총 몇 개 있나요? 신세공 55개가 있습니다 신세공 55개 착세공 200개 자 그러면 6개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렛츠고! 랭크업 고고! 아! 1랭 안됐고요 일단 2줄 됐고요 아직 2줄 안됐어요 어허 2줄 어! 이거 3줄 왜 안되죠? 2줄 하나 더 3줄! 5호 5호 6줄 3줄 이 정도면 뭐 자 그러면 이제 1랭 달려도 되겠습니까? 아 자 원하는 옵션 최공 18렐 원하십니다 최공 18렐 최공 본인 손으로 한번 놀려보죠 손 손 손 여기까지 손입니다 누르세요 누르세요 본인 끌러 대작진님이 진짜 막 누르고 계십니다 지금 역시 대작자 역시 대작자 금속 금속 좋아 이제 1랭크만 더 올라가면 돼요 하나 더 올라간다고요? 1랭크 더 해야죠 오졌다 진짜 종선 이 쌀 hypothes 253개 만화 1랭크 갔습니다 아 되게 빨리 간 Within 엄청 빨리간 거예요 이거 지금 took and lost 원하시는 건 최대 능력 18이었고요 갑니다 오케이 넘기고 있습니다 자 손짓을 옆에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책9였으면 저도 멈카게일 겁니다 오른쪽 내미지 하 동 cursor 5호 저도 멈췄을 겁니다. 돌진 데미지. 어 한 돌 나왔고요. 자 고동팔을 넣어서 최대 18 떴어요! 욕심나죠 지금! 지금 욕심나죠! 파이 쓸 건데! 오우 스톱! 개정은?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아 이거 안 나올 수도 있는 옵션인데! 솔직히 저는 사실 스톰을 외치고 싶습니다. 저도입니다 사실. 서로가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갑니까? 가시죠. 갑니다! 야 가자! 가진다! 돌려! 돌려! 자! 물꼬 더블러 가! 물꼬 더블러! 자 안 나오네요. 8, 16, 15입니다. 150이 나왔습니다. 아 공석탑 잘 뜨네요. 돌리겠습니다. 최애인은 17!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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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공이 이렇게 주얼Bay시죠? 하이 최대 데뷔지 15 레벨이! 최대공이 17 레벨이라 해서 essentially 오늘 네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운이 좋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완전 좋은거죠 착세공도 지금 60개밖에 안썼고요 50개밖에 안썼고요 게다가 신세공도 한 200개밖에 안써가지고 고고 와 짱 빠르죠 와아 70만 강뜨고 90만 100만 아깝다 아버님 먼저 어떠셨나요 오늘? 제 방송에서 태달검 제작방송이 나왔다는거에 너무 지금 감격스러워요 너무 저도 이제 오늘 뭐 태달검 스트리머라서 이렇게 옆에서 진귀한걸 볼 수 있지 않았나 태달검 장괴 같은 경우는 마비노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획을 긋는거에 저희가 같이 있었다는게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소감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일단 제가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게 처음이어서 저도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두 분이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작되니까 너무 이제 뿌듯하고 너무 후련하네요 지금 네 대단히 그래서 오늘 이제 태달검 제일 먼저 도는 던전 어디로 가실겁니까? 맞아 초심을 생각해서 알비던전 한번 가겠습니다 알비던전 알비던전 다음거 목표는 뭐에요? 다음 목표는 내년에 이제 파멸룸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파멸룸 최강템프 감사한 분이 되게 많은데 덕분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가세요 빠바이 로바 정바이 바이바이 정바이 로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